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우리 다같이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오사 우리 온 맘을 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 오른손은 높이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한 번 오른손은 높이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 저녁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일이 알고 계시는 그분 그 놀라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갖다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는 우리가 품 참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안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날 저녁에 그 주님이 우리의 아바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촌스러운 것 같지만 한번 두 손을 높이 데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저를 따라서 제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불러보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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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잡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면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건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텐발이 뒤로 텐발이 텐발이 주께 힘차게 손뼉쳐 주께 우리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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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하이파이브 하 Elections 나 주 great 주 스토 Nord 우리 온 맘으로 주께 찬송해 텐빠리 늘어 주께 힘차게 주께 주님 앞에서 주께 우리 목소리로 주께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아마도 더 큰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텐빠리 텐빠리 주께 주께 주님 앞에서 주께 주께 주님 앞에서 주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서리 넘겨 할렐루야 그리 주님 앞에 나와 천연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전 삶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늘 위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 우리의 삶의 왕지신 그분 앞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서리 넘겨 할렐루야 그리 주님 앞에 나와 천연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온 밤을 가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그 환자 나의 그 환자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늘 신주 예수 나의 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자 이번에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북 그곳에 달려 앉아다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북 그곳에 달려 앉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그곳에 달려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그곳에 달려간 자 강한 성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 큰 박수 함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강한 성룰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강한 성룰 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우리가 주만 의지합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간 자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강한 성룰 그곳에 달려간 자 주님 나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 안전 안전하리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자하고 계시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안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 주께로 피합니다 내 모든 연약함 하시는 그분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날 저녁에 이날 저녁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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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와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삶 나의 모든 걸 덮고 기뻐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기뻐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삶 내 하나님의 삶 나의 모든 걸 덮고 기뻐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삶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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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는 오늘 뛰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는 오늘 뛰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난 이어 나는 오늘 뛰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나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나 다시 한 번 더 나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나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진 들으시며 날 위하여 하나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든 채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든 채로 조합해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든 이유는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나 천대받을지라도 누구도 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거절치 않냐 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다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엇 맡겨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조성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오기도 합니다 주여 제가 사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멀리서 왔으면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강화도 놀러오세요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타면 놀러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자판기에서 음료수 선택해 먹듯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의 유명한 간증자 뭐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유명하지도 건강하지도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여러분들이 간증자다 이렇게 생각해가 제대로 하나 이런 무섭게 막 심사하듯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다이자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아줌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리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산에도 지하철 있지? 서울에 있습니다 지하철 근데 지하철 타면 가끔씩 지하철에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 닫힐 때까지 앉아있어요 근데 콕 성질 급한 아저씨 한 명이 딱 일어나가 내다보거든요 그때 딱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이게 센스에 의해서 딱 다시 열려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이 지하철 문에 끼었는데 우리가 앉아있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아픈 아저씨가 갑자기 막 목을 잡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궁금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역할에 내 같은 놈 또 하나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큰 아픔이나 고통도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중에 둘러보면 다 그렇게 그만하고 그만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오늘 위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성과 미모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모를 겸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력이 높고 공부 수준이 높은 이런 곳에 생활 수준이 높은 곳에 가서 이름을 소개하면 그쪽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해 네 감사합니다 눈치는 빠르네요 진짜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줘요 아니 혹시 그 이름 가명이 아니냐고 이렇게 활동하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니냐 많이 물어보세요 칭찬도 해주면서 의심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 여러분 가명이가 봉인명인가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원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해줍니다 하긴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제 이름이 사실은 이 이름이 본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요 누가 이름을 물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문으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화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 밖에 없는구나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또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이름대로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 가진 그 멋진 이름의 값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이름이 신천지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 요즘 교회 이단들 때문에 교회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 교회도 써놨대 그러니까 주일 학교 학생들이 이단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하루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왜 천지형학교 외출입금지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자기 아들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당하는 게 속이 상해놓으니까 하루는 강단에 서셔서 그러셨대요 신천지 이놈들 내가 신천지 애비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들에게 이름을 개명해 줄까 그랬더니 그 신천지 천지가 그러더래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16살이잖아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아빠 나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16년을 살아왔고 이단 신천지는 10년인데 원조가 이름 바꾸는 게 어딨냐고 이단은 곧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를 위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아들들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예 제가 여러분의 박수 소리 꼭 그 천지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간증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들이 길게 못 듣는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길게 하면 막 돌 던지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아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짧게 사실 간증이라는 건 간단히 증가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면 내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해수로 17년 동안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연수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은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간증을 하러 갔더니 단임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다과를 나누시다가 나보고 그러는 거라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물었지 그랬더니 만약에 18년 앓았으면 어떡할 뻔했냐면서 간증할 때마다 18년 막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17년 동안 그렇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결핵이라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기관지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요 이 천식은 여러분 얼마나 기침의 고통이 힘든지 몰라요 시작을 하면 기침이 시작은 하는데 끝이 는지 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누워서 눕기만 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가르륵 가르륵 하는 그 천식 환자 투기의 뭐 색색 끓이는 소리들 그게 들려져서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눕지를 못하니까 앞에다 이불을 몇 개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 기억으로 1년을 앉아서 밤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을 밤낮으로 앉아서 밤을 세우면 그것도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환자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는 소원이 정말 베개 베고 누워서 한 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그런데 1년을 앉아서 밤을 세워보니까 정말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때 다 누워서 자죠 다들 앉아서 잡니까 부산 사람들은 앉아서 잡니까 우린 다 누워서 자는데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 간증을 듣고 여러분 자기 전에 침상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그냥 잡니까 잠자기 전에 꼭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잊고 살았었는데 우리 너무 건강하니까 잊고 살았었는데 정말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와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습대화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후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습대화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노성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반복하면서 살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한 선물하기 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했을 때 저를 본 첫 인상이 제가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꼽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 같다 보이지는 않죠 제가 참 굳게 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같이 이런 옷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살아온 인생이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같은 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에 제 장면 장면 중에 잊혀지지 않는 몇 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에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받아내주는데요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저를 돌봐죽이는커녕 겁에 질려가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막 그 비참한 걸 보고 우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피를 토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괄괄괄괄 피가 쏟아져 나와요 코로 입으로 괄괄괄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쉬려고 하면 그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그러면 숨을 쉬면 피만 넘어가면 기도에서 바로 굳어버려요 그걸 뱉어내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서 갓결하다가 많이 죽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 손가락에서 피덩이를 막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고 동생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정작 피를 토하는 나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코에 세베서 동의동의 피를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동생들 안심시키려고 웃어줬어요 안심하라고 나중에 동생들이 엄마가 연락을 받고 들어오니까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 하면서 막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웃으니까 참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죠? 그런 얘기도 여러분과 추억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동생도 학교에 다 가고 저는 여러분 학교를 정상적으로 별로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워낙 휴학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늘 혼자 방 안에 있어야 됐죠 근데 그날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세 스타를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날은 그걸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방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마한 방안이 피로 온근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내가 놀라서 기절을 했어요 다행히도 같이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소를 발견하시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제가 진짜 119 구급차 많이 탔거든요 지금도 이제 119 구급차 안 탄 지 오래됐는데 요즘도 가끔씩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는 그 악몽같이 그렇게 119 구급차에 차에 누워서 봤던 그 천장이 가끔씩 꿈에 꿔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실려가면서 사이렌 소리를 들리면서 피를 토하고 가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봤던 그 천장이 제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해가지고 산소를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또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있는 지내는 생활이 또 시작이 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때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킬로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되는 병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병원에 오랫동안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번 입원하면 1년 동안 6개월 이렇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비 그런 것은 병원비가 너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이 병원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가까운 곳에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그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 병원에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는 병원비도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한번 입원하면 1년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피를 토하면서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알아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결핵약은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내성이 와 있으니까 먹을 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에 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고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아버지 행방불명되고 정말 가난하시기 어려웠었어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걸 별로 지금 어려움 상대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지금 생각이 나요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동굴같이 그런 캄캄한 지하실방에 그 돌아 놓을 수도 없는 좁은 단감방에서 그때 여섯 식구가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염이 되니까 결핵이 제가 혼자 동생들을 갖고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피도 토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침도 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혹시라도 내 병이 동생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면 내 동생들도 나와 똑같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요 여러분 사실 몸 아픈 것보다 그 걱정이 마음의 고생이 더 심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허락해 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맨날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아직 주저하고 이럴 때 아직 덜 살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겠다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퍽퍽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진짜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정말 이렇게 퍽퍽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더군다나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이제 혈액균들이 다 갉아 먹어버려서 17년 동안 하러 오면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봐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물론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못 살 거다 그 절망적인 걸 보면 원망이 되고 실망이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그 고난에서 그 환경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병실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마상결핵병원에는 800명의 결핵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어서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거든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 번 걸은 거리로는 2분, 3분이면 가는 짧은 거리예요 정말 몇 발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수십 번도 더 쉬어서 가서 그때 진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아마 제 마음이 추워서 더 춥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교회 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인데요 그 병원 안 교회에 들어와서 옆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방석을 하나 가져다 놓을 시간도 없이 그냥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딱 울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인 거잖아요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어요 하나님 눈을 감지도 못하겠는 걸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 죽음이 너무 그땐 두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이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그넘어 하루하루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사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주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 만나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저희 같은 결의 관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를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런 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으로 그랬던 거 절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절박한 저의 상황을 아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교회 오면 새벽 기도 오면 기도하는 자리 정해진 자리 있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막 부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혼내거나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사실 우리 주님이 제게는 좀 특별한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막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다 딱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아주 미라클한 특별한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질병으로 연단하고 징계하시면서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콕콕 뚫어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장하면서 물론 학교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별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과정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늘 병원에 입원 퇴원 또 휴학해서 늘 혼자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늘 외롭게 격리되어져서 살았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요 다섯 분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바람둥이셨어요 물론 요즘은 좋은 새엄마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셨던 새엄마들은 그때는 정말 무서운 분들이 많으셨어요 참 그래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상처가 됐어요 새엄마들은 오면 딱 격리시키거든요 그럼 식사 시간에는 그 방에는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드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혼자 방 안에 격리되어 지내면서 늘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유명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연습한 게 뭐냐면 그 싸인 연습하는 것부터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싸인 받으러 가잖아요 저는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달력도 있지 않기 때문에 싸인 연습했어요 끝나고 저한테 싸인 받으러 오면 여러분이 이제 싸인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명지대학교에서 간정집회를 했어요 그때 맞박이 유명할 때였어요 맞박이 한창 인기 최고일 때 맞박이가 첫 시간하고 내가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그릴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애들 보고 싸인 받으러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이 전부 다 맞박이한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영웅을 알아보더라니까요 제 앞에 오는데 줄을 썼는데 제가 그날 정말 팔이 아프도록 싸인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싸인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서 유명해질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럴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가 돼서 유명해질까 생각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고 영화 배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얼굴 가지고 영화 배우가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생겨도 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못생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코미디언이 돼서 한번 유명해지자 생각하고 MBC나 KBS에서 코미디언 뽑는다 광고만 지금은 개그맨 콘테스트였지만 그때는 코미디언을 1년에 한 번씩 뽑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고를 딱 준비해서 대회 출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코미디언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안 나가서 그렇지 제가 그때 나가기만 했다면 그냥 1등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저 아줌마가 고개를 등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번은 경주에 교도소 관증을 하러 갔어요 경주교도소는 남자 재수사들만 있어요 갔는데 수백 명의 깍죽이 아저씨들이 자리 딱 강당에 있는데 막 문신도 하고 무섭게 앉아 계시는 그분들을 몇백 명을 보는데 무섭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동병상년의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도소라는 이 험한 곳까지 오기까지는 저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나도 정말 세움만 밑에서 많이 서름당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재수복 입고 앉아있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처럼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탁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다가 그분들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봐라 나는 여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대회를 안 나갔어 그렇지 내가 나갔다 하면 1등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억수로 무섭게 생긴 제 소수 아저씨 한 명이 간증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손을 딱 돌더니 일어나는 거라 처음처럼 그러더니 그러면 그 개인기 한 번 보여 보세요 딱이라는 거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대답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돌아다녀서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겠어요 개인기 한 번 보여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저를 놀리려고 여자 강사니까 짓고 짓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 이렇게 감추면서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교도소 간증은 교회 간증은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아는 이 간증은 제 삶을 더 깊이 내려면 단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 남자분이요 제 간증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의 의미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재스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두고 온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다가 그분이 일어나서 그럼 한 번 증거를 보여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타고 그러면서도 싸인 연습을 하고 코미디언 뽑기 위해 대회를 나가려고 연습했던 증거를 보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내가 개인기를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데 제가 누굽니까 개인기 보여줬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경주교도소 생기고 저보고 더 이쁘게 생긴 여자는 다녀간 적이 없었다면서 그 남자분 일어나서 제가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요렇게 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정말 하나님 유명하게 해 주셨어요 제가 이태리, 독일, 프랑스, 파리, 영국 뭐 이런 데는 못 가봤어요 아직 그런데 못 가봤는데 곧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대충 그 사람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가문을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앞에 나와서 강사가 얘기를 할 때 그 강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 강사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뜨겁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의 조상을 조사해 보면 그런 분들 조상은요 거의 다 정승, 판서 막 이런 분들 그런데 누가 앞에 나와서 개인기를 얘기를 해도 박수도 안 치고 인상판 딱 쓰고 있는 이런 젊은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상을 조사해 보면 그런 분들 조상은 거의 다 마당새 아니면 뭐 잘되봐야 4시 막 결혼사 4시가 후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영록에 청년 예배 나오신 청년 예배죠 여기에 나오신 진짜 나는 이 저녁에 수영록 부산에서 서면 안 나가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여어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정승판서 자제분인 줄 알고 제가 다시 한 번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정승판서 자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군요? 저 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개인기를 보여줬을 때 그 개인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저 아줌마가 색색거리면서 열심히는 하려고 하네 이러면서 뜨겁게 박수를 쳐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개인기 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개인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안내방송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제가 영어를 낮에 배워가 밤만 되면 이렇게 더 늠려요 아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한번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a Korean airline we would like to thank you understand? 다 됐어요? 이렇게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 기차 한번 타고 보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청도 밀양 삼당진 부산진 무궁호 열차 타는 곳 3번 홈이 되겠습니다 설로 가까이 계신 분 안전한 홈 쪽으로 박수 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투리로 안내방송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고향 간다고 기차 탔는데 장거리인데 졸려가지고 이렇게 졸다가도 자기 고향 사투리로 안내방송이 딱 나오면 아 이제 내가 내릴 때가 됐구나 이러고 내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동대구역에 가면 안내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동대구역에는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 이제 신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에는 동대구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구 믿어 대구 다 왔어 내리실 손님은 뭐 물건은 없는가 단디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이소 대구 믿어 뭐 이렇게 하는거지 근데 이 방송이 전라도 강주 목포 이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음이 징하게 반가 그만 아따 여그가 목포란 게 싸게 싸게 왔은 게 후딱 내려부셔 막 그렇게 근데 이 방송이 충청도 대전 이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전이요 대전이요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안내 방송도 덜 끝났는디 기차 벌써 떠나네요 제가 개인기를 괜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개인기는 제가 가진 개인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정말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제 상품을 잘하시고 그토록 오랜 세월 주님 곁에 붙들어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병실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간증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이에는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지식의 수준만큼 다 다를 텐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보여주셔 만나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는 파랗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파란 하늘에서 그 끝없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면으로 제 가슴에 꼽힌 꿈을 꾸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환자들 다 새벽에 잠자고 있는 그 병실에서 제가 그날 그 관상을 보고 났는데 얼마나 혼자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은 신세 안탄이나 하고 서러워서 흘렸던 옛날에 흘렸던 눈물하고는 같은 눈물인데도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어요 고난을 주셨던 질병을 허락하셨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쳐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 안탄이나 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 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 선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색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이번에 있던 병동이 이병동인데 색색 끓이고 다니니까 이병동색색이라 불렀어요 비록 이병동색색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숨소리가 하나도 거칠게 안 들리죠 들립니까? 지금 제가 기관지 확장하는 약을 많이 뿌리고 왔어요 지금은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컨디션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색색 끓이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슴은 뜨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막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숨소리가 내가 들어도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라 그 주님이 내 숨소리를 들으시다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주님이 너는 그냥 쉬라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원할 땐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 병실을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환자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 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조절해 먹어봤기 때문에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산소도 조절해 주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교우 가는 그 색색 그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 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 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어요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기능을 상실한 능망형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할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런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정말 저의 남은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혁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산결혁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생활을 수십 년간 했고 결혁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봐온 전문인데 의사생활하면서 이 조금 남은 패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결혁병원에 전화하셔서 하귀선 제 이름 얘기하면 제가 결혁계의 거성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설명이 돼요 확인이 되는데요 한 번은 부산에 오는데 주로에 어느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교회가 크다 삭다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워낙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노님들이 의사생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장노님인 거예요 나중에 전해들었어요 당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헌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물으셨나 봐요 부목사님께 그러니까 부목사님 이런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찬양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장노님 의사 장노님들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한번 우리가 섭외해 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난 사실도 모르고 이제 간증하는 날이 돼서 교회를 또 갔더니 제 주치의가 거기 또 와 있는 거라 일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이부는 제 주치의가 이 환자가 이런데 지금 이럴 거 있다 하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검사를 해놓고 결과가 우후에 나왔는데 불러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남은 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그러면서 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잖아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아줌마가 정신장애도 있나마 이렇게 쳐다보는 것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 서른 셋이 되도록 시집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했죠 주여 시집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많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보아스 같은 신랑을 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보아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고 구하는 건 내 마음이지 제일 좋은 건 일단 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잘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하집사 제가 처녀집사였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 하집사님 시집가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나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보아스 같은 신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데 보아스는 좀 어렵고 외하스 같은 신랑은 안 주시겠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놓고 인천에 계신 어떤 집사님 보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긴장을 하고 들으셔가지고 이 외하스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 줄 알고 밤새도록 성경에서 외하스를 찾았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인물이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놓고 얼마나 재밌던지 전라도 광주에 갔다가 집회하러 갔다가 광주에 계신 목사님보고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외하스라는 인물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긴장을 딱 하시더니만 목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압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은 외하스가 뭔지 아시죠? 초코 외하스, 바닐라 외하스, 딸기 외하스 입에 넣으면 사로 녹는 과자 외하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지레 색색 끓이는 중환자를 데리고 살아주려면 정말 외하스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남자야지 하나님을 데리고 살아겠다 하면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측하신 분이신지 도대체 외하스가 어떤 인물인가 싶어가 밤새도록 성경에서 찾았다는 그 남자, 그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도 총각 집사님인데 그래서 저한테 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95년 다 가기 전에 95년 12월 9일날 제가 목사님의 주례로 제가 시집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외하스는 아주 품질 좋은 외하스를 주신다는 거 제가 강력히 주장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는 없는데요 저는 이제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재능과 소실을 최대한 발휘해서 죽을 곳이 있어서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이 고상하든 유치하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서요 하나님은 제게 죽을 곳을 달려갈 수 있는 일을 이 땅의 작은 교회 사모님들 개척교회 정말 목해 무게 외에 가난의 침까지 안고 사시는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셔서 매년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5일은 사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직 법에서 인정은 안 했는데 우리끼리 사모들끼리는 3월 5일 3호데이 우리가 3호데이? 막 이러면서 3월 5일 3호데이 행사를 지금 6년째 열심히 지난주에 3호데이 800명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3월 5일이 되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 사모님에게 돈 좀 모아가지고 꽃이라도 하나 사드리면서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시는 따뜻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산소가 박수로 쌓여져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하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꽂고 있다가 병원에 갈 동안 먹고 있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1년에 한 서너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두 주 정도는 산소를 꽂고 있다가 퇴원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입원에 있는데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입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소를 먹고 꽂고 있는데도 숨이 너무너무 호흡이 곤란이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중 지났는데 새벽에 2시에 호흡곤란이 왔어요 호흡곤란이 오면 무섭게 오거든요 산소를 그 밤에 산소를 제일 세게 올렸어요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들, 당직한 의사, 비상이 걸렸죠 산소 수치를 지어보니까 너무 산소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 콧줄 산소를 빼내고 이상한 기계를 갖고 왔는데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고단이 산소를 넣어주는 큰 기계를 입에다 꼽더라고요 보통은 그 기계를 꼽으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꼽았는데도 산소 수치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곳이 아파도 힘들지만 숨을 못 쉬는 고통은요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보호자가 나누는 얘기가 제기에 들려요 저 기계를 꼽고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중환자실을 옮겨서 인공모습기 껴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내 평생에 할 수 있는 기도를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마지막이 중환자실에서 인공모습기 끼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 이게 모든 환자에게 통영되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처럼 산소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공호흡기 중환자실에 옮겨서 인공호흡기는 끼지 않아도 될 만큼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의사들 돌아가고 혼자 그래도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있는데 남편이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들어오더니 그렇게 산처럼 보아서 이상한 기계를 꽂고 그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20년이 넘게 그 남편이 그렇게 오는 걸 처음 봤어요 퍽퍽 물더니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급해서 아멘을 했어요 그때 너무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3년이 너무 짧은 거라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 믿음으로는 사실 여러분 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냐면 사실 석 달도 믿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철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3년을 얘기했다는 건 저희 남편으로서는 대단한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여보 3년이 너무 짧다 이거 우리 둘이 합의해서 이거 3년 치수하고 30년으로 우리가 연장하자 그랬더니 합의해 주겠냐 하니까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30년으로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청년의 그 붉은 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주님 그 기도를 주님이 제일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고 혹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시켜놓고 사는데 이제 퇴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진짜 떨어져요 정말 숨 차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침대에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숨이 차서 기어서 가야 해요 그렇게 지내니까 또 숨이 차면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가 또 일주일 만에 또 입원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입원을 했는데 제 옆에 옆에 병실에서 환자가 1인실인데 환자가 한 명 죽었어요 여러분 환자로 입원해 있다가 누구 죽는 환자를 보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내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또다시 병원에 갔어요 휠체를 타고 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한창 메리스가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입원했는데 열이 나고 소업이 곤란이 오는데요 이건 어떤 해열제를 링고로 맞아도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절박해가 막 심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무장 있잖아요 그 비닐을 덮어 씌고 딱 와가지고 둘러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증상이 메리스라는 거예요 내가 메리스 고위원군인데 딱 증상이 지금 메리스여서 나를 격리시키기로 했는데 그 격리 병실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입원했을 때 사람 죽었던 그 1인실 거기로 나를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딱 그 격리 이건 어떻게 안 한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환자가 만약에 메리스라면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딱 격리 병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모르면 괜찮은데 내가 누워 있어야 될 저 침대에 신체가 누워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병실에 나는 아무도 격리되어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긁다 가니까 그 자침대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산소를 이렇게 코에다 달고 열은 펄펄 걸었는데 문 앞에 서서 확 저물었어 제가 여러분 잠깐 봤지만 낙천적이어서 제가 잘 울지 않아요 근데 그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물론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병원 가는 거 싫어하겠지 저는 한 병원에 3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침방도 가는 거 힘들어 근데 그곳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울다가 지내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울다가 보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했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니까 정신을 차리고 감사할 게 뭐지 정말 정신없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감사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 메리스가 확진되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거 그게 또 감사하고 이런 환경인데도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감사할 걸 찾고 있는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 어두웠던 두려움, 무서움이 싹 없어지는데요 야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서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3일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메리스가 아니라는 게 확진이 돼서 이제 문을 열고 일반 병실로, 육인실로 옮기는데 제가 신부 입장하듯이 걸어갔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번 퇴원, 이번 퇴원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거든요 근데 격리병실에 3일 딱 있어 보니까 육인실에 있을 수 있는 이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참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도 부럽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털같이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젊음을 띄워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젊음이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여러분 저는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폭탄이 터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아프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날이 내게 주신 내 날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한 번 만나면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다가 헤어질 때는 다시는 내가 이 사람을 못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삶을 제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저런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 비하면 가진 것도 또 행복에 감사할 조건도 더 많은데 그런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겠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젊음의 시간들 아름답게 잘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